자, 그 다음에 guess. 자, 이것은 추측하다, 생각하다, 추측입니다. guess. 자, 이것은 이는 과장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애 발음이라고 했어요. guess. 알겠죠? guess. 그래서 추측하다, 생각하다인데, 야, 자, 짝짝짝 하면서 몇 개 들어있는지 한번 추측해봐 그러잖아요. 개수가 몇 개인지 추측해보는 거예요. 추측하다, 상상하다, 생각하다, 추측하다, 생각하다. 그래서 추측. 자, 같이 해보죠? guess. 다시 한번 guess. guess.